자, 유길에 출발! 자, 먼저 누구 갈까요? 민주 갈까요? 안녕하세요, 저는 칸의 귀염둥이 민주를 밟고 있고요 평소에는 애교 넘치지만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개인기는 보아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갑니다 5, 6, 7, 8 코소리부터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소리 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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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! 있어 있어! 이게 개인기 내가 좀 더 좀 더 만져주고 싶은데 괜찮아요? 양념 줘요, 양념 줘요 요 파이널리 바이! 이거를 네 30초 갈게요 30초 갈게요 30초 갈게요 30초 갈게요 30초 가면 해 해 할 수 있어 바이! 5, 6, 7, 8 5, 6, 7, 8 잘한다 아아악 아 미리 땅 잘하네 잘해 다 만든거 지금 이거 좋아 이거 자동으로는 잘 나올 거 같아 요 유나 이에게 제 이름은 유나킴이고요 랩, 노래, 밝은 유타민 같은 에너지 약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빡 주는게 약간 저녁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빡 주는 게 약간 저거야? 묶어가지고요? 개인기를 준비했는데요 접수는 잘 못했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접수예요 약간 외국에서 축구 월드컵 약간 골 넣었을 때 외국 축구 해설 그 성대모사 이거 색다르다 무신력 없으시죠? 없어 없어 무신력 없으니까 일단 뻔뻔하게 어떻게 하냐면 골에서 골하고 어 어 골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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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골랐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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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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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! 파이밀리의 파이!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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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은 목 긁는 걸 좋아하네 아 너무 힘든다 아쉽게 비슷하게 긁니다 아 잘 봤어요 골!